짠 뽀로로파크에 왔습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있는 뽀로로파크에 왔고 오면서 잠들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가볼까? 여기는 우주정거장 컨셉인가봐 가보자 네이버 예약 10% 할인돼 근데 여기서 장보면은 20%가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장을 안 봤으니까 그냥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이드맵이 따로 있어요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우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알림편도 따로 있고 엄진아 뒤로 나와 이리 와 우주정거장 컨셉이라 그러는데 캐릭터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한게 많이 있네 그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플레이 아쿠아조 뱅글뱅글내려간다 그치 약간 물 과학놀이토처럼 돼있습니다 뭐야 그거 집에서 목욕할 때 쓰는 목욕합 아니야? 응? 자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놀고 싶은 것 같아요 우와 블럭 아니야 블럭? 블럭이 왜 물에 있지? 잘 꽂을 수 있어? 잠이 빨리 깨야 되는데 그치? 잠이 빨리 깨야 되는데 그치? 잠이 빨리 깨야 되는데 그치? 아 타요 아 타요도 있네 잠이 빨리 깨야 되는데 잠이 빨리 깨야 되는데 근데 저 꾸르르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 물 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거 뭐야 그냥 가금이 아니야? 갑자기? 창문에 크롱있다 저기 창문에 창문에 크롱있다 그러게 다른 데로 가볼까? 밖에 재밌는 거 많은 거 같아 신났어 신났어 어때? 여기 방방은 좀 크게 있네 오오 엄마 이거 봐 엄마 오늘은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엄마가 퇴근을 좀 빨리 해서 빨리 왔어 그러게 빨리 저기 있어 잠이 좀 깬 거 같다 그치? 어 조심해 출발 출발 어? 무섭다고? 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애기들 타는 미끄럼틀이야 출발 출발 잡아줄게 안타나봐 애기때 키즈카페 미끄럼틀 타다가 다리에 다친 적이 있어서 아직도 미끄럼틀은 좀 무서워해요 왜그래 이쁘다 잠준아 되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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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Độan Q. Q. 내가 진짜 진짜 잘할게요 우와 잘한다 같이 막 따라해봐 어때? 점프점프 점프점프 오늘 같이 비기빛 이런 점프점프 네 지금부터 포토타임 시작해볼건데요 시작 전에 촬영 먼저 드릴게요 촬영을 다 듣고 난 뒤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다 한 번씩만 촬영 가능하시고요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카메라는 미리 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비차 한 줄 서보실게요 패티뽀로로 손잡고 앞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반대쪽으로 내려갈게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얼어있어? 패티뽀로로 손잡고 앞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색칠해서 이쪽에서 올라고 해 아 이거 색칠하면 저쪽에 할 수 있어? 반대쪽으로 내려갈게요 하하하 그림을 그려서 이쪽 스크린을 넣을 수 있나봐요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 둘 셋 가지고 와봐 여기서 스캔을 해서 올리는 건가봐 여기다가 놓고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짠 스캔 중 한번 볼까? 올라가나? 우와 올라왔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봤어? 계속 둥둥 떠다니네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응 엄마 잡지 엄마 잡아 잡은 것 같은데? 올려주세요 오! 늦었다 일부러 그런거잖아 아냐 이 고기 혼자 좋아하나 좋아야 다시 해볼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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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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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맨 앞에는 못하게 하는거야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안녕 세바퀴 태워줍니다 세바퀴 그치 주방놀이 그냥 못 지나치지 남자애가 주방놀이를 좋아하면 어떡해 뭐 만드는거야? 사라리 으응 다른 꼬르르파크에 비해 부모는 좀 잡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대형키즈카페지 뭐 저거 타러갈까? 뚜뚜? 무슨 뚜뚜? 저기 뚜뚜 있잖아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뭐야 여기가 어디가 러시아 마이 몽땅 여기 엄마 아빠는 못해 어른은 못하는 곳이야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주머니에 손 빼고 어른을 하면 안돼? 해봐! 아니 여기 남부다 저기 글씨 써있어 어른은 이영금지라고 누나! 왜? 내가 점프할거니까! 점프하는데 왜? 아 너무 쎄! 아빠 넘어지잖아 아빠 서! 서! 응! 잘 살았야지 야 나 가위하고 올게 네 엄마 다녀오세요 아니 엄마 바나나가 못보겠어요 오케이 남준이가 엄마고 엄마가 아기야? 바꿨어? 역할을? 엄마 딸기는요? 딸기? 오케이 잘 짰는데 수박은? 엄마 수박은요? 엄마 오레스는요? 엄마가 아기야? 엄마가 아기야? 스트레스 제로존이라고 부모님들을 위한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14분의 2천원? 15분도 아니고 14분 뭐야? 쿠킹 클래스도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코스튬 체험할 수도 있네요 유료로 운영되는 공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안녕! 난 뽀로로야 잠시 후에 뽀로로와 함께하는 싱오룩쇼를 시작할 건데 뽀로로와 3가지 약속을 해줘 첫째 불이 꺼져서 어수어져도 불지 않기 둘째 신나게 놀아보며 함께 춤추기 셋째 뽀로로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도 무대 위에는 놀라오지 않기 나랑 친구들은 춤을 추다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친구들과 퐁! 같이 미칠 수 있거든 우리 친구들 잘 미칠 수 있지 진짜 잠만이 안 해야돼 아니? 뽀로로야 뽀로로야 뽀로야 건소 소풍장소에 도착한 것 같은데 묘하게 여기 여기도 술래잡기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없고 도시락도 없고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났다 소풍에는 놀이가 빠질 수 없지 숨바꼽슬도 있고 술래잡기를 있고 공을 찾기를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 보물찾기? 술바꼽질? 술래잡기? 뽀로로 너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뭔데? 뽀로로 너는 술바꼽질 하고 싶구나 좋았어 그럼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한번 정해볼까? 참 안나면 술래 바위바위보 아름다운 술래요 새해가 됐나? 참 모두 숨어 숨자 숨자 뽀뽀 숨어라 뽀뽀 숨어라 뽀뽀 숨어라 뽀뽀 숨어라 딸긋 딸긋 숨어라 탈글탈글 멀어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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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라봄 노래들 바라봄 모두 함께 신나게 춤추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모두 함께 렛츠고 좋아요 다 같이 점프 점프 해드릴게요 점프 점프 위로 아르로 잘한다 라 다 덕수 덕수 다시 한번 더 점프 해볼게요 신나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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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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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질 슬픈 일은 모두 다 잊고 조리만 생각하면서 멋진 포즈 해볼게요 짠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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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르로 이번엔 쭈욱 쭈욱 두근두근 점프 옆으로 같이 점프 뛰어봐로 점프 점프 친구들 이번에는 천천히 글드라미를 그려볼게요 글드라미 바라봄 손머리 위로 흔들흔들 한 번 더 흔들흔들 옆으로 박수 짠 박수 박수 우리 뽀르르 댄스 타임 박수세요 와 머리가 너무 멋있는데 목소리로 손머리 롱롱롱 호빈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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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짠 목소리로 박수 우리 롱롱 옆으로 점프 점프 해볼게요 올롱 점프 박수 4번 춤을게요 1,2,3,3,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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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나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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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influ 짜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안녕 남준아 우리 이제 나가야 돼 왜? 2시간 끊고 왔잖아 더 놀래 더 놀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지 아 갈 수 있어? 오 가네? 아 이런데 아빠들 널 따라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낚시놀이 있다 남준아 힘든데 이거 언제 했어? 안 했어? 아냐 엄마랑 했어 아 엄마랑 했었어? 어 형아 오 오 착지가 너무 세게 팍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가야 돼 남준아 우리 10개나 탄다고 10개나 탄다고 키즈카페가 2시간이 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파크는 공연같은게 많아서 2시간이 좀 부족해 끝에 남준아 아 아 역시 입구에는 장난감을 팔고 있고 도도도 가구가 있어도 이렇게 어 패치가 있네 장난감 너무 많이 팔고 있어 패치가 있네 그러게 이런데 너무 싫어 그치 가자 키즈카페 재미있었어? 응 얼만큼 응 그거 먹고 싶어? 까줄게 다음에 키즈카페 또 올까? 응 알았어 내가 갈거야 알았어 이거 안녕 왜 안녕해 그냥 끝 끝 구독해주세요 안녕